음악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가 단상에 계양되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이 자리에 모두 앉으실 때까지 박수로 계속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총장님, 교무위원님들께서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미디어학부 1호학번 전수경입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재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만섭 교무차장께서 총장님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학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무위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수원 연구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격려사를 해주실 구글코리아 상무인 김태원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선정규 세종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길성 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규환 법학전문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재훈 문과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희경 생명과학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균 정경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윤성택 이과대학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정진택 공과대학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이홍식 의과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고영진 사범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재학 학생처장님 나오셨네요. 한금선 간호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유혁 정보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인환 보건과학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흥식 과학기술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관영 그린스쿨 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은기 국제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심재철 언론대학원장님 나오셨고요.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천병철 보건대학원장님 나오셨고요. 이상진 정보보호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치호 디자인 조연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세민 자유전공학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동훈 미래전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욱 기획예산처장님 참석하셨고요. 이기성 총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진수 관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연 대외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호 정보전선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도선 연구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찬우 입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성규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택 교학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찬 연구기획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철 도서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묘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장학생 현황입니다. 수상자는 안암장학생 8명, 크림슨장학생 26명, 당과대학장학생 1명, 신입생 우수장학생 56명입니다. 안암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김민지, 한유진, 의과대학의예과 이용규, 정용우,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은지, 장하윤, 미디어학부 박소영, 안정민, 이상 8명입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암장학생 대표, 의과대학의예과 정용우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의과대학의예과 정용우 위 학생은 2017학년도 입학시험에서 그 성적이 우수하여 안암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함. 2017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이 내빈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학생 이외의 장학생의 장학증서는 소속 대학에서 별도로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증서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입학식사가 있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먼저 자유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려대학교는 112년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민족의 대학이자 지난해 국내 사립대 최초로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한 최고의 글로벌 대학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의 가족으로서 평생 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미래의 리더가 될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려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미래를 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고 앞장서 미래를 달려갈 수 있도록 키워낼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도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적 능력과 고매한 인격 그리고 개척 정신을 이곳에서 키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오랜 기간 고된 대학 입시를 끝내고 긴 터널을 지나온 해방감을 여러분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또 새로운 경쟁에 초조한 마음과 걱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맞아 더 멀리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대학 4년 그리고 앞으로 취직하게 될 한 10년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시대는 100세 시대로 인생의 긴 여정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대학생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길게 멀리 보는 시야를 갖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글로벌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국어센터와 최대 규모의 국제학의 대학을 갖게 된 것뿐 아니라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으로서 올해는 학부 신입생만 천 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찾아오는 세계 유수의 글로벌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민족을 넘어 전세계의 인류에 두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방학기간 동안 현지에서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두세 개 마스터할 수 있는 기회에 도전해 보십시오. 북경, 미국 실리콘밸리 등 세계 다양한 곳에 펼쳐져 있는 고려대학교 글로벌 센터에서 여러분의 국제감각을 키워보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과 학부모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100년을 살게 될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민족의 힘으로 세워진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당시 한학과 유학이 학문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구한말 미래를 내다보고 근대식 교육으로 법률학과 지금의 경영학과 경제학과 같은 이재학을 가르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풍전 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고려대학교는 20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근대화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존의 20세기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인류가 만든 모든 발명품의 90%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식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의 발전은 21세기 인류의 문명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점점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해온 지난 12년간의 초중등 교육은 알고리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을 경쟁하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은 다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 즉 비구조화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내야 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기 위해 밤새 노력하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이제 진리의 전당 고려대학교에서 뉴턴이 말한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 같은 지식을 찾아 여러분 나름의 여행을 떠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많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찾고 즐기기 위한 지식의 놀이동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아이장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같은 명조도 17세기 당시 지식의 토론장이었던 찻집에서 그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실리콘밸리에 차고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작년에 오대양 6대주를 누볐던 컨테이너 박스 38개를 정경관 앞에 쌓아 무한한 상상력을 나눌 수 있는 개척자들의 마을 파이비를 만들었습니다. 개척마을 파이오니어 빌리지의 마을 정신은 아인슈타인의 명언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3학년이 되기 전에 완공될 중앙광장과 민주광장 사이의 SK미래관은 웅장한 성과 같은 외양이지만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토론을 즐기는 111개의 세미나실과 111개의 개인 집중 연구실인 캐럴과 현실 생활을 통해 실험을 하는 리빙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상상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왔다기보다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 대학에 왔다는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재작년부터 학생들이 더 이상 학점과 스펙에만 의존하는 나약한 자율과 책임 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찾아 풀어가는 개척하는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의 본뜻은 educe 즉 끌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서 발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출석부 상대평가 시험감독을 의묘화하지 않는 산무정책을 통해 자기 책임 하에 능동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유연학기제 학부생 연구지원 해외인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낼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실험은 그 어느 대학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캠퍼스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IoT를 활용하는 최첨단 파이 캠퍼스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또한 전공지심 못지않게 중요한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식을 갖춘 인재를 만들기 위해 교양교육도 강화할 것입니다. 교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채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의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이 교양으로 깊이 채득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 자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유론의 대가 유한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지식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철학자 칼 퍼퍼가 이야기하듯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지식에 의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부정될 수 있지만 현재 다수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많은 고민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이 훌쩍 성장해서 졸업을 맡길 바랍니다. 이제 고대가족이 된 친입생 여러분 사회는 이제 여러분을 고대생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 자긍심에는 부러운 선망과 함께 그에 걸맞는 행동을 기대할 것입니다. 지성인답게 고대인으로서 인천선생이 고려대학교를 이끌어온 공선사우의 정신과 공선사우의 정신과 고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당당하고 품격있는 고대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되는 고대인으로서 전세계 인류에 봉사하는 미래의 리더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고려대학교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다음은 김태원 구글코리아 상무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원 상무님은 사회학과 공공학번으로 구글코리아의 상무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서로는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죽은 열정에게 보내는 젊은 구글러의 편지 등이 있고 2016 대한민국 디지털 브랜드 대상 개인 부분 수상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됐습니다. 김태원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행복한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 졸업한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사회에 나오면 캠퍼스 생활이 너무 그립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저기 참사리길에서 술도 한잔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연전에서 응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오늘 같은 날씨를 퇴사하고 싶은 날씨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리던 캠퍼스를 게다가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신입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지호 총장님을 비롯한 골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쉽지않아질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수험생의 집을 나눠주셨을 우리 부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아마 초등학교 고려했을 때가 엊그제 같으셨을 텐데 벌써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고려대학교 신입생이 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밑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신입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가족 친지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는 사실 제 수 끝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학과에서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정말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그 합격증을 저희 아버지께 드렸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그 합격증을 보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된다고 알려진 사회학을 전공하겠다는 아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 항상 지학방에 새들어 살아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서러워서 찢어진 합격증에 다시 붙이려고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그 붙이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교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 미팅 기대되시죠? 네,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를 가지면 여러분만 힘이 들게 됩니다. 아마 우리 후배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 성시경씨 아시죠? 네, 성시경씨가 저와 사회학과 공공학번 동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근데 미팅에 나가면 여학생들이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성시경씨 안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성시경씨 안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팅도 쉽지가 않았고 우연히 사회학과 선배님들과 술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 옆에 4학년 그때는 대선배님으로 느껴지죠. 선배님이 계셔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선배님, 사회학은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배님께서 사회학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입학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졸업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즐겁게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를 더 사랑하시죠? 왜 그냥 웃기만 하세요? 작년에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국 재밌게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하셨죠? 이세돌 이겨라, 구글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마 대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혹은 영화 속으로만 봤던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인간보다 인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많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그때보다 더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대학교에서는 새내기라고 부렸는데요. 아마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막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신세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6살 된 조카가 있거든요. 제 조카 인생에서 가장 느린 무선 인터넷 속도가 뭔지 아세요? LTE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기억하시죠? 네, 꼰대입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변화를 해도 세상이 변화한 속도가 우리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한 제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IT협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된다고 많이 혼났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저에게 취업 특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아쉽지만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사회학을 전공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꼭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꼭 했으면 하는 경험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우선 연애를 하십시오. 사람은 연애를 해야지만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과 선택의 합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지만 연애를 시작하면 이성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면서 연속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기 객관화의 첫 시작은 자신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나는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감추려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 그 바닥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를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김태현과 지금의 김태현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학교 때 저보다 지금의 세계 한 가지는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사람의 매력을 느낀 능력이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화려함이나 여기에서만 매력을 느꼈었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매력을 느끼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이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가치관이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능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대학교 때 분명히 우리 고려대학교에 정말 멋진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그 매력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덜 행복했던 것이 아닐까 정말 좋은 사람들 다 떠나보냈던 것이 아닐까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얼마 전에 소음생이었을 텐데 소음생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대학에 가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여기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세상에는 군인과 민간인밖에 없어요. 옷은 군복과 사복밖에 없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은행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름휴가 때 유럽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래서 유럽에서 뭐 봤냐고 물어봤더니 유럽의 은행이 어디 붙어있는지 보고 왔답니다. 아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저의 관점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책 읽기인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가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당장 도움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잡았던 책이 그 유명한 한강시의 채식주의자인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시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라고 쓰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태훈아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나는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내 이마를 짚어주신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께서 손을 이마를 짚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왠지 낫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그 경험이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한강시에게는 이것이 문학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독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한강시는 소설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혹은 자신의 경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덮고 그래 나는 지금부터 소설가적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절대 그냥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도마에서 팔을 딱딱딱 써시잖아요. 예전 이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그 소리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젊은 놈이 누워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설가적 삶을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제 주변의 많은 것들이 제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중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점수 조금이라도 더 맞으려고 문제집을 풀던 그때 그 시간이 좀 후회가 됐어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어설프더라도 제 이름으로 된 소설책 한 권 써봤다면 내 인생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쟁을 위한 경쟁에 집착하느라고 소설책을 써봐야겠다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상의원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쓸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벌써 졸업한 지가 10년이 돼서 제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이나 학자 이름 사실 거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했던 그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던 그때 그 강의실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자기 검열도 많이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됐지만 저는 그때 그 토론을 하면서 세상에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람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의 관점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오면 거의 대부분 팀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보통 개인의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는데 배움의 관점,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과학고에 강의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일반고 학생들이 들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어느 과학고 학생이 자기도 과학고 오면 되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경쟁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더 크게 돌려주라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시선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경쟁해서 이긴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지위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더 크게 이 사회에 돌려줘야 될 부채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가수다. 되게 밋밋하잖아요. 이 제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밋밋한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감동적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최근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훌륭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명사가 훌륭하면 더 이상의 형용사가 필요가 없는데요. 명사가 훌륭하지 않으면 그 명사를 훌륭하게 보이게끔 하는 수많은 형용사가 덕지덕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혼란들이나 특히 우리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이런 많은 모습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명사가 훌륭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삶의 궤적을 거를지는 모르겠지만 고로대학교 출신이라는 형용사가 없이도 빛날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명사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 고로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고로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 즐기시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학 학생처장님께서 신입생 대표에게 학교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학생처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은지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과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애국가와 교과를 지휘해 주시는 분은 사회학과 8.1학번 박주교우이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고대생으로서 큰 소리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배부해드린 입학식순의 세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교과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의 언덕에 퍼져나는 빛을 보라 결의 보람이 오 성선이 뭉쳐 뜨겁히 쌓아올린 공든 탐 자유전의 진리에 전담이 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음의 보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실 때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이 퇴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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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여러분은 인생의 푸르르 흐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시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고려대학교 입학식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입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